오늘 어디 갈라고 왔어요? 경주홀드 경주홀드 몇 개 정도 탈 수 있어요? 일단 가보자 랩츠고 자 반갑습니다 경주남자 렉스입니다 오늘 여기는 경주홀드인데요 여기 같이 온 꼬마 손님들이 있습니다 정은이와 지용이 출연진들 오늘 섭외를 했어요 저희 집사람 친구 딸들인데 요거 같이 한번 찍겠다 그래서 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소개 한번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정은이예요 연이는 멋생님 다 찍었는데 여기는 예쁜 정은이입니다 자 그러면 아자 한번 하고 우리 이제 저쪽으로 가봅시다 자 우리 한번 오늘 재밌게 찍어봐요 하나 둘 셋 잠깐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이게 별로 이렇게 되게 인기 있는 그런 놀이기구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줄이 이만큼 깁니다 파이팅 여기 오 진짜 오케이 누가 소리 지르는 집 없게 누가 소리를 지르는 집 없게 누가 소리를 지르는 집 없게 아니요 예 제가 어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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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저씨 도먹어볼까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음, 맛있네 지홍이는 매운거 좋아하나봐 근데 김치를 못먹어요 진짜? 야, 묻었다 맨날 쟤는 새우찌는데 맨날 너무 추워요 하하하 진짜 없어요? 정은아, 정은아 니 오늘 지금 아까 팝콘 먹었지 꼬치 먹었지 짜파게티, 라면 먹었지 그래도 더 들어갈 수 있다고? 네 지금 그럼 더 먹고 싶은게 지금 솜사탕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아니, 제가 거기 어떻게 다 졌는데 뭐가 웃긴 걸 안했어요 뭐가 웃긴 걸 안했어요 야, 너 빨리 잡으면 어떡해 야, 너무 빨리 잡았어 야, 너무 웃긴다 Another 여행 정은아 못잡는 척해야지 달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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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오우 와우 타요ствие, 여기 주이쇠 뿅이가 요번에는 탈기로 했습니다. 요번에 타는 게 뭐라고 제목이 뭐예요? 파이톤이요 파이톤? 네 파이톤 오케이 파이토 파이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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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녁에 조명이 켜지고 아주 주변이 예쁩니다. 오늘 바람만 안 불면 정말 좋은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은데 바람이 불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 탈래? 마지막으로 타고 갈래? 아니 알아서 해. 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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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